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13번째 섹션 데이터 통합입니다. 데이터 통합을 이론적으로 학습하신다 그러면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한 곳으로 취합한다고 보시면 되요 이게 정확한 설명은 아닐텐데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동일시트 동일시트 현재 여기 보시면 서울대리점 거 부산대리점 거 인천대리점 거 목포대리점 거 이렇게 대리점이 쭉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시트 동일한 시트가 아니라 여기저기에 있는 시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2016년도 데이터 파일 2017년도 데이터 파일 2018년도 데이터 파일 이렇게 파일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통합 시트들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일정의 기준에 의해서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근데 취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 예를 들면 여기 대리점 판매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평균을 내본다든지 뭐 개수를 내본다든지 합계를 내본다든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대리점에도 냉장고가 있고요 부산대리점에도 냉장고가 있는데 여기는 냉장고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밑에도 있고 여기는 또 이쪽에도 냉장고가 있고 이쪽에는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가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디는 또 냉장고라는 항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곳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곳으로 모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이용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조건부 합계를 구하면 되겠죠 냉장고라고 되어 있는 영역에 대한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럼 여기에는 냉장고라고 되어 있는 서울 대리점에 냉장고 판매액을 계산해서 넣어야 되고 또 플러스 더하기 눌러가지고 부산대리점에 있는 조건부 합계를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판매액을 계산해야 돼요 그렇게 계산한 거를 목표량도 판매량도 동일하게 또 계산을 해야 되는 함수를 이용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쉽게 말하면 한번 해볼게요 먼저요 블럭을 먼저 잡습니다 여기에 계산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블럭을 먼저 잡아요 그리고 데이터 메뉴 탭에 가시면은 통합이라고 있어요 통합 데이터 통합 얘를 누를 겁니다 통합 그러면 합계를 계산할 건지 평균을 계산할 건지 최대값을 계산할지 선택을 하는데 우리 책에는 뭐라고 쓰이냐면 합계를 계산하래요 합계 그러면 참고 참조란 첫번째다 클릭해놓고 참조란 클릭해놓고 서울대리점 판매연항 품목이란 글자부터 시작해서 판매액까지 먼저 블럭을 잡아주고 이 영역을 추가 부산대리점도 품목이란 글자부터 시작해서 판매액 아래까지 블럭을 잡아서 또 하나 추가 참조대상이 두군데가 되는거죠 서울대리점 부산대리점 만약에 옆에 목포대리점 인천대리점 대구대리점 있으면 그렇게 똑같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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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참조 영역을 넣어주는 거에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첫줄 첫줄 첫줄에 있는게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이잖아요 그렇죠 첫번째 왼쪽에 있는 열은 뭐냐면 품목이에요 품목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에 냉장고 오디오 비디오 카메라 4가지만 가져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실제로 4가지 품목밖에 없죠 그러나 냉장고만 계산할 수도 있고 냉장고 오디오만 계산할 수도 있을 거에요 자 확인만 눌러주시면 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냉장고에 해당하는거 냉장고에 해당하는거 여기 냉장고에 해당하는거 여기도 냉장고에 해당하는게 여러군데 나오는데 그 목표량이면 목표량 판매량 판매량 판매액이면 판매액까지 알아서 합계를 구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했어요 합계액이 나온거에요 그런데 얘는 자체적으로 계산하는거니까 여기는 냉장고의 목표량이 9개 9개가 아니라 999개다 라고 하면 알아서 얘가 판매가 판매 목표량이 수정되는건 아니에요 만약에 얘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블럭을 잡구요 통합에 가서 다시 확인만 눌러주시면 목표량이 바뀌죠 여기 있는게 얘를 다시 9개로 고쳐놓으면 자동으로 반영돼서 계산되는건 아니구요 얘를 지워도 되고 안지워도 상관없습니다 블럭을 잡고 통합에 가서 똑같은 합계를 계산할거고 똑같은 참조영역 2개를 가지고 계산하는거니까 확인만 눌러주면 다시 목표량이 수정이 돼요 아주 단순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 풀어보시고 나면 이것도 쉽다라는걸 아실 수가 있을거에요 자 기출공일보 문제 한번 가보세요 자 지금 김포공항에 입국 현황이 있고 부산공항에 입국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적별로 입국차수가 있는데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문제에서 중요한게 뭐냐면 계산하고자 하는 영역을 먼저 블럭을 잡아요 국적과 입국차수에 따라서 국정에 따라서 입국차수의 평균을 계산할거 아닙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고 통합문제를 통합항목을 누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함수는 뭐냐면 평균이죠 이때 참조 대상이 중요한거에요 이렇게 블럭을 잡습니다 앞에 있는 구분월은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안돼요 그래서 추가 부산공항도 국적입국차수 추가 왼쪽열 첫행 반드시 체크하시구요 그럼 1월달에 미국이 있고 2월에도 미국이 있고 3월에도 미국이 있고 여러개가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월에는 없어요 어디에는 있고 어디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알아서 평균을 계산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겁니다 아까 계산했을때는 품목서부터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참조 대상도 품목서부터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국적을 이용한 입국차수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참조 대상은 구분서부터 넣어주면 안돼요 그럼 구분서부터 넣어주게 되면 왼쪽열이 구분이 되잖아요 요렇게 블럭을 잡아요 왼쪽이 국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이번 문제를 자세히 볼께요 세 번째 문제인데요 매장명에 따른 판매량을 계산할 거에요 그럼 매장명에 따른 판매량인데 중간에 제품명이 껴있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아까 국적별로 이렇게 국적별로 입국차수를 계산할 때는 국적별에 해당하는 입국차수의 평균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참조 대상이 국적부터 들어가야 돼요 안그러면 구분이 여기는 구분이 앞에 있기 때문에 블럭을 잘못 잡으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나 얘는 제품명은 사실은 사용 안 할 거지 않습니까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매장명이 재미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현대라는 글자로 시작한대요 현대로 시작하래요 어떤 매장은요 코리아로 코리아로 끝나래요 아까처럼 부산이다 서울이다 미국이다 일본이다 영국이다라고 써있으면 괜찮은데 매장명을 우리가 써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현대라고 쓰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현대라는 매장에 대한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현대 현대로 시작하는 매장을 가져와야 되는데 현대라고만 쓰면 안된다 하는 거죠 우리 그때 별표 물음표에 대한 거 공부 안 했었죠 네 와일드 카드라고 하는 건데요 와일드 카드라고 해서 뭐가 있냐면 별표라는 게 하나 있고요 물음표가 있는데 별표는 뭐냐면 올이에요 올 그리고 물음표는 뭐냐면 특정 한 글자를 말하게 돼요 특정 한 글자 해설에 나와 있는데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요 컴퓨터 역사 쪽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명이나 폴더명을 쓸 때 물음표나 별표를 쓸 수가 없어요 컴퓨터 나라에서는 별표나 물음표는 컴퓨터가 쓰는 거지 사람이 쓸 수 있는 기호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현대로 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대로 시작 현대로 시작이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현대 별표라고 쓰면 돼요 그럼 앞에 두 글자는 현대고 나머지 글자는 아무거나 와도 좋다 그 다음에 코리아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별표 코리아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앞 글자는 뭐가 와도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다 코리아로 와도 된다 코리아로 시작을 해도 되고 뭐로 시작해도 되는데 끝에 세 글자는 코리아야 된다 코리아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별표 서초 별표란 뜻은 뭘까요? 이거는 서초가 포함된 경우에요 서초란 글자가 앞에 와도 되고 끝에 와도 되고 중간에 와도 되고 아무 때나 와도 된다는 얘기에요 별표 서초 별표라고 치면은 이거는 서초란 글자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김으로 시작되는데 두 글자에요 김 별표는 김으로 시작하는데 두 글자로 돼 있는 겁니다 김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는 뭐냐면 김으로 시작하는데 세 글자에요 그렇죠 이거는 뭘까요? 세 개 세 개는 세 개 세 개 세 개 물음표 세 개는 뭐냐면 세 글자로 돼 있는 거에요 근데 복잡한 게 뭐냐면요 이 글자 물음표라는 이 한 글자는 없는 것도 한 글자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도 한 글자로 쳐요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김 물음표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 김샘 이것도 두 글자지만 김 이것도 두 글자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글은 보기는 안 나오겠죠 이건 두 글자 이거는 세 글자 이거는 그냥 세 글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뭐로 시작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에요 현대라는 글자로 시작한다 그러면 현대별표 만약에 별표 현대라고 되면 현대로 끝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현대로 시작하니까 현대별표라고 쓰고 이거는 코리아로 끝나는 거니까 별표 코리아라고 쓰는 거에요 이렇게 매장명을 미리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도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제 블럭을 잡고 똑같이 블럭을 잡고 데이터 통합에 들어가서 최대값을 끝난 최대값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합계를 계산하는데 참조 대상이 매장명에서부터 시작해서 판매량까지 블럭을 잡으면 되요 그럼 중간에 껴 있는 제품명은 뭐냐 상관 안해요 관심이 없는 거죠 매장명에 따른 판매량만 계산할 거니까 첫 번째 줄에 있는 매장명 판매량을 갖고 계산할 거고요 왼쪽에 있는 매장명을 가지고 계산할 거에요 원본 데이터에 연결을 하면 안 돼요 이게 필기 시험에 나와요 원본 데이터 연결을 하면 원본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라는 뜻인데 동일한 시트나 여기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절대로 얘를 누르면 안 됩니다 확인 눌러주면 현대로 시작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네 가지의 합계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코리아로 끝나니까 무슨 코리아, 오피슨 코리아, 무슨 코리아, 무슨 코리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코리아로 끝나는 경우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건 뭐 설명하는 것도 시간이 별로 안 걸리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푸는 것도 그렇게 안 걸립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166쪽에 해설 나와 있는데요 현대별표, 별표 코리아라는 그 뜻 그 뜻만 정확히 기억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subscribe cho kênh.com